저는 몰라요. 죄송합니다. 김재환이 받아 때렸는데요. 멀리 가는 타고입니다. 센터 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. 김재환의 파워. 영의 균형을 2회 깨는 김재환. 세전 32호. 지금같이 높은 하이페스트 볼을 잠실구장 가장 먼 곳으로 홈런을 쳤어요. 사실 오늘 경기 앞두고 김태환 감독이 김재환 선수 BP 할 때 굉장히 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딱 첫 타석에서 효과를 보내.